초콜릿 부라미가 사육하기 어려운 이유를 8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 수질 초콜릿 부라미는 수질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주로 폐하 4.0에서 6.0 사이에 부드럽고 산성 물을 선호하며 이러한 특정한 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떤 지역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물 조건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묵힌 수조 특히 환수를 거해하지 않는 수조에서 잘 지냅니다. 2. 수질 상태 초콜릿 부라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항 물의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물 조건의 변동에 민감하며 수질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질병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3. 소심한 성격 초콜릿 부라미는 밝은 조명과 각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며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은신처와 평온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웰빙에 중요합니다. 4. 먹이 그들의 식사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브라인시림프, 냉장 등의 다양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개체는 플레이크나 펠릭과 같은 준비된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커뮤니티 초콜릿 부라미는 일반적으로 평화로우며 번식 중에 테라토리얼 할 수 있으며 작은 어항에서 동일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항 동물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번식 행동 초콜릿 부라미의 번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 표면에 거품 둥지를 만들며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과 어린 물고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7. 구매 이러한 난이도로 인해 초콜릿 부라미는 항상 수족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초콜릿 부라미를 항시 보유하고 있는 수족관이라면 생물관리 클라스가 장난 아니라는 거겠죠. 8. 질병 감염 가능성 초콜릿 부라미는 스트레스 상태일 때 질병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들의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초콜릿 부라미를 양육하려면 더 경험이 많은 물생활인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초콜릿 부라미의 웰빙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지식과 헌신도 필요하죠. 처음 수족관을 시작하거나 비교적 새로운 경우 초콜릿 부라미를 양육하기 전에 더 건강한 물고기 종들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특한 물고기를 양육할 때는 꼼꼼한 연구와 수질 등의 어항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 사전, 초콜릿 부라미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덧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